네,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저희 커리큘럼의 입문단계 강좌죠. 수능국어 기본담원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제 보이시나요? 수능을 시작하기 전에 채웠어야 하는 것들. 이 강좌는 입문단계 강좌인데 여기에서 뭔가 많은 걸 이루겠다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 뒤에부터 있을 본격적인 커리큘럼을 소화하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준비를 시켜드리는 강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학습 목표, 강좌 구성, 추천 수강 내상, 마무리 인사로 진행을 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독서문학의 학습 방향을 이해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많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학은 앞으로 여러분이 독해 연습, 문제풀이 연습에서 어떤 것을 핵심으로 연습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간략하게 방향 설정해드립니다. 그 다음 뒤에 진행될 커리큘럼에 필요한 기초 경험치를 보충해드릴 겁니다. 사실 수능 공부가 고3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고1,2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기들을 본격적인 커리큘럼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경험치들을 채워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좌 구성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학습 방향 안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초 강화를 위한 몇 가지 테마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기본 남원 한 권 있으면 모든 수업을 다 들으실 수 있고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학습 단계 안내 저거는 좀 중요합니다. 교재에는 없는데 사실은 수능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착각 그런 거 좀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없는데 영상으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국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학이나 탐구 이런 내용 과목들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려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은 학습 방향 안내에서는 실제 기출 예시 문항을 활용합니다. 근데 입문 단계의 강좌인 만큼 쉬운 문항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 강화 테마 수업 and 자료라고 되어 있죠. 이 자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그 영상 강의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두고두고 보라고 만든 교재 안에 추가 자료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메인 커리큘럼에서는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단원 구성을 보면 1단원 이것은 강좌가 준비되어 있는 영상 강의 목록 기준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능 국어 시험 측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재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상만 있고요. 이 첫 번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수능 국어를 위한 모유고사 공부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좀 해봤다 하면 안 들으셔도 돼요. 여기 첫 번째 강의에서 뭐 하냐면 수능 국어 시험 이런 거야. 뭐 선택 과목 이렇게 생겼고 공통 과목 이렇게 생겼고 제시문 이렇게 있고 뭐 물어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 패스하셔도 좋다. 자 그 다음은 독서인데요. 독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향이랑 기초 강화 파트 있죠. 학습 방향 안내에서는 독해에서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처음에 하는 큰 그림을 보는 시야. 이 이야기입니다. 수능에서 여러분에게 독해 능력으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그림을 보는 시야예요. 여러분이 그냥 혼자 공부해서 기출을 많이 봤다. 사설 모유고사를 많이 풀어봤다 하면 한 문장 한 문장 찾아서 연결하는 거 자세하게 하는 건 되게 잘합니다. 근데 그것을 큰 틀에서 조망하는 거 이걸 잘 못하는데 수능에서 막상 고난도 문제들은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쉬운 글을 읽어 갈 때부터 큰 그림을 보는 시야가 장착이 돼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글 안에서 글쓴이가 여러분에게 주는 신호를 알아채야 돼요. 나 이런 정보를 이런 의도로 넣었어. 그러니까 너 이런 방향으로 읽어야 돼? 라고 신호를 다 주거든요. 근데 그런 신호들은 우리가 막 배워서 안다기보다 한국인이고 한국어로 쓰인 글을 십몇 년 읽어왔고 하니까 이미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게 학습 방향 안내 두 번째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기초 강화 어휘문제 공략 이거 시험지 좀 풀어보신 분들 알죠? 독서 제시문에 끝머리에 어휘문제 달려있어요. 뭐 밑줄 치거나 뭐 A 또는 기역, 니은, 니귿 이런 표시해놓고 이 단어랑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메인 커리큘럼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 아 뭐 한국인 테스트다 이러고 지나가버려요. 저희 다풀담, 다볼담 이런 과정에서도 그거 자세히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 자꾸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휘문제를 자꾸 틀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공략법을 논리 패턴별로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다음 문학이고요. 문학 파트가 좀 깁니다. 문학은 독서랑 다르게 지식적인 기본기가 좀 필요한 영역이에요. 독서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그냥 문학이 아닌 글들 있죠. 뭐 신문 포함 교양서적 포함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봤다면 그래도 그냥 읽고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문학은 내용을 좀 배워야지 풀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학 파트가 길다. 자 마찬가지 학습방향 안내 기초강 이렇게 두 파트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습방향 안내에서는 감정 이해에 관해서 운문과 산문을 통해 아 다룹니다. 실제 기출로 다루고요. 문학은 그 글의 존재 목적 자체가 독자와의 감정 교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독해와 우리 시험장에서의 문제풀이에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 기출을 통해 보여드리고 학습방향을 잡아드린다. 자 다음에 기초강화 파트의 이 기초 개념어 정리 이거는 뭐냐면 이 개념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거 있죠. 뭐 대꾸법 의인법 이런 것들 근데 고3이 수능 준비하는데 그거를 메인 커리큘럼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읊어준다? 이러면 좀 힘들어요. 이것은 사실 고1,2 때 채워진 상태로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수능을 시작하지는 않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기초 개념어 수능이 필요한 수준에서 정리를 이 자리에서 해드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 진짜 말 그대로 의인법 쭉 읽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동별곡 강독 중요하죠. 이것은 여러분의 고전 운문 기본기를 채워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관동별곡이냐? 자 사실은 기본기를 채울 때 작품을 많이 볼수록 좋죠. 이건 당연합니다. 근데 수능은 시험만 타임어택이 아니고 우리 공부도 타임어택이에요. 시험을 80분 안에 끝내야 되죠? 공부는 1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뭐 더 할 수도 있지만 일단 1년이죠. 그럼 그 안에 하려면 기초 강화한다고 너무 많은 걸 하면서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내신도 챙겨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분량으로 어느 정도 필요 수준까지 경험치를 채울 수 있는 작품이 뭐냐 하면 관동별곡이에요. 이 안에서 다양한 어휘들 다양한 표현들 그 다음에 유학적 세계관 이런 것들 거의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동별곡 한 줄 한 줄 다 읽어드리는 시간 있을 것이고 읽고 지나가면 아쉬우니까 관동별곡 평가원 기출문제 풀이까지 해드리면서 고전음문을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하는가 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내신으로 관동별곡을 해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기초강화 마지막 그 옛말사전 이것은 여기 보이시죠? 수업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옛말사전이에요. 교육청 평가원에 고전음문 고전소설에 나왔던 어휘들 중에 알아야 되거나 알고 있으면 좋았을 것들 그리고 이 정도까지도 알면 대단하다 까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옛말사전에 있는 거는 저도 외우고 있지 않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옛말사전을 어떻게 활용하시냐 여러분이 고전음문 고전소설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앉는 책상에 책장에 두세요. 그게 뭐 집이든 학교든 스카든 뭐 어디든 가장 많이 앉는 책상에 두세요. 두고 고전 문학 공부할 때 고전 문학 공부할 때 만약에 모른 단어 나왔다 그러면 찾아보시는 겁니다. 아니 야 단어는 그냥 나 네이버로 찾아보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 공부 안 해보신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뭐 스카라 이런 데 가면은 와이파이 다 막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바일 기계 사용 제한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 자료가 있으면 활용도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추천 수강 대상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죠. 학습 방향 정확하게 설정하고 싶은 모든 학생 이 강좌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입문 강좌 이지만 이 방향을 못 잡아서 방황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양이 꽤 충분히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강좌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들으시고 시행착오를 좀 줄이셔라. 자 그 다음 이 고등학교 내신 시험 특히 문학 쪽 성실하게 공부한 경험이 부족하다 하시면 이 뒤에 우리가 보통 정규 과정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메인 커리큘럼들을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경험을 채워야겠다 싶으신 분들이 이거 근데 기준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나 좀 부족해 하면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한 번도 못 받아 봤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뒀죠. 공부 시간이 꽤 되는데도 3등급을 못 받아 봤다. 그러면 이것은 기초가 무너져 있거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무의미한 반복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노베예요 하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 인문 강제에서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기초 단계를 건너뛰면 벽을 만난다. 여러분 실력 향상류의 운동이든 게임이든 뭐든 실력 향상류의 무엇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겉보기 흉내는 다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기가 무너져 있으면 그 윗단계를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학이나 과학탐구 이런 것들은 그걸 바로바로 체감하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야 나 이거 모르는 건데? 해버리니까 바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국어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기초 단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초 단계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 이 입문 강좌를 듣고 공부를 하시는 게 지금은 살짝 돌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지름길이다. 그래서 뒤에 가서 벽을 만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와 봅시다. 긴 이야기 듣는다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